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3월 8일 날 당대표가 선출되기 이전까지 국민의힘에 실질적으로 당대표 역할을 하신 분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죠. 발언 말아 잘했네요. 이 상습도주전문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안 이재명 당대표가 공직자로서 입신 출시하기 이전에 보였던 두 건의 변호사로 보였던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좀 더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물론 형수욕술파동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법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을 정진석 씨가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렸네요. 이재명은 과거에 두 차례 도주를 단행했던 사람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범죄자 전략에 몸에 익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네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고소사건에 열리된 뒤에 도주했던 감히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력을 언급하면서 일단 도망가고 증거 나오면 부인하는 범죄자들의 전략이 몸에 익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원본을 한 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쓴 도주 전문가 이재명 구속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제가 어디 도망갔답니까? 간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호훈장담과는 달리 이재명은 과거에 구속을 피하려고 두 차례의 도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건 참 중요한 일이죠.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2017년에 발간된 이재명 대표 자세전 이재명은 합니다에 두 차례의 도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서 검사를 사칭했던 이재명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피해 강원도 전역과 서울 여간을 전전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도주했습니다. 자신이 책에 적은 내용입니다. 자기가 적은 내용이니까 정진석 씨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적은 책에서 정진석 씨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또 도주했습니다. 그건 상석범입니다. 한 번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2004년도에 성남시립의로원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이재명 변호사 등은 성남시의회를 점검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과정에 시의원이 폭행당했고 의회 집계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되자마자 이재명 변호사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지회법권 구역인 주민교회의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서전에 쓴 그대로 내용입니다. 자신의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지금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재명 자서전에서 인용해 가지고 두 건의 도주권을 참 설명하는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의사당의 이름들 난입을 해가 집계를 때리 부수고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이재명은 정승호 의원을 통해 구속되어 있는 최척근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을 매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도주 우려요 자서전에 적은 도료입니다. 일단 도망가고 증거가 나오면 부인하는 범죄자들의 전략이 몸에 익은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에 불구속 수사해도 된다고 앵무새 처럼 항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수감됐습니까 민주당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죠. 부끄러워했으면 이런 지경까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또 부끄러워하거나 국민들은 어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때 되면 득표수 만드는 것은 그냥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 득표수 만들면 되니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득표수 만든 게 여기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여러분들 지방선거까지 그냥 득표수를 어떻게 제조 생산 유통했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뭘 어려워하고 국민들을 뭘 두려워하고 뭘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표는 만들면 당선 되는 것이고 여론이야 조작하면 되는 건데 국민을 어려워하고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옳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표날 하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전산 프로그램 잘 돌려가지고 전산 조작범들만 잠 안 자고 잘하면 다 선거를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정진석 씨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담으니까 본질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상정됩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을 구속해야 될 이유가 구속영장과 자서전환에 차고 넘칩니다 민주당 의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 눈에 그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한 번 더 해먹는 겁니다 공천, 공천만 딸 수 있으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정진석 씨가 아주 작심해서 이야기했는데 한국일본 기자 출신답게 글이 아주 단하고 간결하네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가 않죠 그것을 오판하는 순간 악에게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악은 평범하지도 않고 악은 대단히 사악하고 악은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가식과 조작과 윗선에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속는 거죠 그래서 선전선동에 당하는 것이고 그냥 무슨 무슨 딸이니 이렇게 해서 울러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방심하면 철두철미하게 이용당하고 나중에 크리넥스처럼 버려지는 것이 그게 세상사를 관통하는 원칙이자 법칙이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참 놀랍네요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2017년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재명 은 합니다에서 공개한 화려한 경험 두 차례의 수사망을 피한 도저 사건은 인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민주당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라통이 여러분들 침일 때까지 막판까지 밀어붙일 것인가를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